今日は私と私の授業のこと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はいみなさんこんにちは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고다에서 기초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는 예리한 일본어의 예리先生입니다 네 예리한 일본어인 만큼 니가 팔 수 있도록頑張っています はいそれで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요 저도 토종 한국인이에요 네 여러분도 토종 한국인이시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에서 나온 토종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가면 한국인인지 誰もわかりません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 될지 보실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기초는 독학으로 대충하고 어려운 심화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땡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기초를 탄탄하고 튼튼하게 다져놔야 그 뒤에 심화 과정이라는 멋진 건물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다를까? 기초를 전문가의 힘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일단 자유롭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뭐 다 많이 들어본 문장이시죠? 특히 마지막 거는 여행 가셔서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시면 네, 콩글리시처럼 한국인 티가 팍팍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셨어야 합니다 어? 왜 내가 하면 한국어 같은데 저분이 하면 일본어 같지? 저는 살다 왔으니까 違います 아닙니다 저도 살다 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지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전수 드리려 합니다 일단 기초는요 이치코스 가라 1코스부터 0코스 4코스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코스에서는요 히라가나별 발음 특징 하나하나 40몇 개의 글자들의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 발음이 다른 단어와 조합이 되면 어떤 발음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인토네이션을 갖고 문장에 들어가게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일본어 모호화자의 좋은 방식에 가깝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들만 알 수 있는 일본어의 발화 방식 저도 살다 와서 자연스럽게 체화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세하고 일본어를 구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라고 지루할 거라는 생각은 금물, 저는 신조어, 일상회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좋아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일본어 자료들을 굉장히 쓰고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게 다들 재밌게 듣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 코스는요 모든 언어의 꽃은 동사겠죠? 동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동사까지만 하시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말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저랑 7에서 8주 정도 하시면 여러분도 듣고 이해하고 직접 말까지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코스에서는요 무작정 새로운 거를 머리에 막 집어넣기 보다는 1코스와 2코스에서 배운 단어나 동사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형들, 활용들, 표현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코스와 2코스에서 조금 딱딱하게 말했던 부분이 보완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벌써 4코스예요 4개월만 하면 저랑 마지막 기초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하실 수 있는 게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일본어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 다음에 일본어 화자들은 이런 문화적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전공자의 지식에 더불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조금 직접적인 표현들을 일본어 화자처럼 구사하실 수 있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코스부터 4코스 이런 4개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리한 일본어가 예리함 뒷값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겠죠 일단 교과서로는 부족해 스쿠스쿠라는 훌륭한 교재가 있지만 매달 업데이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부교재로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언어가 조금 올드하지는 않을까 너무 딱딱하고 교과서적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달 공부를 하고 매주 매주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재본, 그 다음 달 재본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로 새로운 언어들을 배울 수 있고 그 페이지 안에 실제로 일본 매체에서 일본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가 배우는 게 진짜 쓰이고 있긴 한 거야?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리한 이유 두 번째 저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채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일정한 시스템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를 배우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날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유학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일단 문형의 노가다로 조금 친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형태가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한 채화 단계들이 있어요 3번은 읽어보면서 입을 트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말이 입에 붙어야 나오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서 문장에 친해질 수 있고요 아, 나는 좀 더 일본어를 빠르게 잘하고 싶고 실생활 표현들을 막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번과 5번 단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4번은요 제가 여러 가지 대화 상황을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본인이 표현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당연히 개별적으로 피드백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진짜 일본어를 빠르게 예리세처럼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대화 상황조차 제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막 상황을 구사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당연히 개인적 피드백 다 나갑니다 이렇게 언어의 단계적인 채화 과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리한 이유의 꽃 저는 데일리 토크를 중시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 일본어를 매일매일 일상에 썼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기껏해야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말을 시켜드리지만 그럼에도 월요일이랑 수요일만 보면은 화, 목, 금, 토, 일은 일본어를 안 쓰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톡방 그것도 수준과 클래스의 많은 단톡방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토픽과 얘기거리를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 단톡방에서는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요 2코스, 3코스, 4코스까지 가시면 정말 저랑 다양한 얘기로 자신의 하루나 자신의 이제 하고 싶은 일 휴일에 하는 일 등등등을 자유롭게 토킹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걱정도 있죠 나는 일본어 자판을 친누목도 모르고 너무 키보드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걸 직접 검색도 해보실 줄 알아야 하고 이 일본어를 배웠으면 쓰실 줄 알아야겠죠 저희는 현대사회, 디지털사회에 살기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혹시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완전 현대사회에 최적화된 일본어 수업이겠죠 네! 그 다음에 예리한 이유 마지막! 센세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에 찌든 현대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활용해서 저는 매달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성실함이 저의 무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한 저의 공부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수업시간에도 녹아들어가게 되겠죠 저도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도 당연히 여러분과 함께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오히려 이해되고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모두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웠던 그 마음 나는 답답한데 뭔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그런 마음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끊임없는 노력과 꾸준한 업데이트 그리고 패션,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자유로운 일본어 화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노력들이 제 수업에도 녹아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일본어 구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1, 2, 3, 4 코스뿐만 아니라 저는 특강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J-POP 클래스의 경우 제가 J-POP을 좋아하고 가사를 통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일본어를 배운 거를 실제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본어 문맥이 끊기지 않게 특강으로 하루에 3, 40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열심히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똑같은 걸 듣지 않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私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 みん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日も頑張ってください バイバイ